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주식입니다. 시장에 대한 특징과 매일장 관심종목 그리고 시장의 키워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코스피가 0.2% 코스닥이 0.1%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경상도 말로 선낫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조금 조금 이제 오른 것 T 정도만 되는 정도 그 정도만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1170원을 가리키면서 원하는 다시 한 번 더 약색이 조금 나타나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소폭이 남아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민주당이 반대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점점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 대한 반등이 이어질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호재가 없었고 그리고 경기부양정책 자체가 지체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증시가 못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밤에 미국 증시는 상당한 반등을 붙여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고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북한에 대한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 자체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북한 이슈를 보면서 안에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사과는 상당히 깔끔한 사과였습니다. 대단히 미안하다. 물론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이런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라는 국가라고 봤을 때 거기에 이제 또 특수화잖아요. 그런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 남력 동포에 대한 얘기까지 썼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만한 사과는 없다. 솔직히 이 사과만으로는 인정해 줄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이제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유감입니다라든지 또는 본의 아니게 이런 얘기를 하지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상당히 쓰는 것이 인색해져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정치를 보면서 이런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 사과는 상당히 깔끔한 사과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런 사과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을 계속적으로 시장은 이끌어갈 수 있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회원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매번마다 공개 방송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장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끝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기업이 성장하면서 나의 자산이 증식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이 삼성전자만큼 컸으면 좋겠다. 삼성전자만큼 크면 거기에 따라서 내 자산도 엄청나게 불어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잘 발굴해서 이 700원짜리가 7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보는 것이 주식이거든요. 하지만 주식은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허용되지만 부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돌발적인 전일 같은 경우에 급등했던 것이 빅텍과 스페코 같은 종목군이었어요. 오늘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빅텍이 오늘 장마지막에 25% 하락마감했는데 우리가 오늘 가족분들하고 같이 리딩을 하면서 정규방송 시간대도 제가 여기 딱 11,500원 밴드를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빠질 것이다. 딱 이 자리가 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딱 터치를 하고 설거지 물량이 나올 것이다. 그대로 이제 맞아들어가면서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얼마냐 하면 23%고 하락폭이 26%예요. 종가가 25%가 끝났는데 만약에 천만원을 우리가 11,700원을 샀다면 오늘 하루 동안 마이너스 50% 떴어요. 오늘 천만원을 사가지고 오늘 500만원 날아가는 날입니다. 그럼 내일은 또 빠질 수 있겠죠.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말에 남들은 편히 쉬고 예행 가고 놀고 코로나 때 집에 휴식하고 할 동안 나는 와이프한테 또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구석에서 어떡하노. 소주 한잔하고 맥주 한잔하면서 애들한테 짜증내고 그럴 수 있는 날이에요. 왜냐? 오늘 하루 동안 마이너스 50%를 맞아버렸거든요. 이 상러가 부정적인 걸 하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이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남을 낼 수 있는 날이에요. 시장은 항상 긍정의 에너지로 올라갑니다. 시장은 항상 기대감이 올라가요. 주식은 꿈을 먹고 사나요. 우리가 전쟁 나는 꿈을 원하고 또는 북한이 도발하는 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꿈들은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돼가지고 사람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은 모든 사람들이 희망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들은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조금 깨닫는 날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북한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이슈도 북한발 이슈는 단기적으로 넘어갔었거든요. 우리가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북한의 이슈는 돌발적이다. 이런 돌발적인 이슈는 지정한 경기석은 길게 가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심지어 김정일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죽었을 때도 그때도 그 단일은 크게 시장이 흔들렸지만 그 다음부터 복구가 고장돼 버렸거든요. 그 다음날에.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사망설이 돌면서 얘기 나왔을 때도 그때가 이제 4월 달 6일이었어요. 마이너스 3.7%가 빠졌습니다. 4월 10일 날. 근데 그 다음날부터 고장 반등 나오지. 아 이 날입니다. 이 날. 마이너스 5%가 빠진 이 날입니다. 이 날 이렇게 변동폭이 생겼지만 그 다음날에 다시 한 번 더 돌려서 올리는 게 시장이었거든요.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시장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도 오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의 이슈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런 상황 자체는 다음 주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좀 더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북 경협주를 많이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경협주는 예측이 안 되는 분자라고 했죠.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조종을 주고 상승하고 조종 주고 상승합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아난티라든지 대아티아이 두 가지는 보면 된다 했죠. 일단은 아난티라든지 아난티아이 아난티 같은 경우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러면 반등 나옵니다. 자 그리고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좀 더 올려낼 거예요. 적어도 만원대 부분까지 한번 올려낼 건데 시간적인 부분은 걸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올려낼 건데 이 자리가 앞에서 봤던 자 이런 자리 만이천원 밴드까지 한번 올라올 겁니다. 대신 비중 조절은 철저히 해야 된다. 경협주를 풀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은 상당히 미련한 짓이다. 김정우 위원장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우리가 모릅니다. 항상 불확실성이 갖춰져 있는 경협주야죠.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신원 신원이 개성공단 관련 입주 1호 기업이거든요. 그런 모멘텀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살려고 하지 말고 경협주는 한 가지 정도 우리가 한 가지 정도만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좋겠다. 라고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슈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사실 그 다음 이슈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 사업에 대한 개편, 장비주의 변화는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었죠. 23일에 했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이 일부만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23일 뉴스입니다. 산하 삼성디스플레이 등 15개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을 했다. 그래서 1조 5천억을 신규 투자를 한다. 정부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 진출을 위해서 전환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나선다.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뭐 나오고 디스플레이 사업 개편에 대한 부분 친환경 미래차 전환 부분 그리고 기타 산업에 대한 부분 포함이 됐다. 라는 건데 거기 디스플레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데 우리가 이제 LCD가 있고 OLED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LCD와 OLED로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이 LCD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이제는 이런 LCD 분야에 대한 부분 말고 OLED 쪽을 완전히 다 넘어간다. 이 말이고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여기에 LTC라는 기업이 나오고 그리고 인지 디스플레이 최근에 만일 났죠. 파인DNC 파인테크닉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사업재편을 승인을 했는 회사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밑에 미래차랑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이제는 기존의 LCD 중소형 OLED에서 차세대 QD OLED 디스플레이로 넘어간다. 자 그리고 인지 디스플레이 파인DNC 파인테크닉스 LTC 이 쪽이 지금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미래차 관련해 가지고 수소차 관련 사업재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나왔던 기업 두 가지가 하나가 이제 상아프론테크 그죠? 상아프론테크였고 또 한 가지가 일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인지 컨트롤스 인지와 일진이 많아가지고 헷갈립니다. 자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도 고액에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그죠? 그 얘기를 우리가 미리 선매수를 해서 주가가 이만큼 여기 상한가를 가는 모습도 나왔죠. 그때 제가 그때 이제 그 그림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인지 컨트롤스 그때도 여기에 우리가 했을 거예요. 잠시만요. 자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 보입시오. 사업재편위원회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관련 냉각장치를 신규산업의 친환경차 냉각조절장치 분야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사업재편 승인 났던 기업들이 급등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7월 13일자거든요. 그러나 지금 가격대가 5,400원 됐는데 자 여기 요 자리죠. 여기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꾸준히 움직이면서 여기 상한가를 넘어갔어요. 5,000원 분야부터 만원대까지 약 2배 정도 올라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디스플레이 분야를 우리가 한번 볼 때도 앞서 그림이 나오는 지금 인지 디스플레이, 파인DNC, 파인테크닉스나 LTC 같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 자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미 선반영이 일부됐다고 봐야 되죠. 자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2배수 정도까지 오르면서 고가 권역에서 일부 익실험 매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파인DNC 라든지 자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 출발도 안 하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파인테크닉스도 지금 힌지 관련이 많이 올랐지만 이 조정폭은 한기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자 LTC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아직도 박수권에 머물러 있는 자리들이에요. 그러면 큰 변화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분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장비주라든지 또는 반도체 장비주들도 많이 보고 있지만 이렇게 사업 재편이 승인되는 기업들도 뭔가에 대한 바뀌는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승인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삼성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왜냐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상장이 안 돼 있고요. 그 외에 따른 관련된 종목분들도 지금 현재는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면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이 들어가는 업체들 거기에 라인별로 중수형 장비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관련주들도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반등을 조금 붙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주는데요. 지수를 잠깐 보시면 일단은 저희 예상이 다 맞았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옆으로 행보를 할 것이다. 일단은 하루 정도 행보를 지금 했고요. 제가 여기를 과매도로 판단하는데 다음 주에 무조건 뽑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된다면 다음부터 무조건 뽑아내야 되고 오늘 밤에 미국 정시가 좋으면 훨씬 더 좋고요. 그러면 이 두 자리가 단기적인 바닥 권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이틀 정도 지금 바닥이 형성되는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지수를 잠깐 보시면 오늘 마지막에 개인 대회에 좀 샀네요. 외국인들 매도했지만 연기금이 오늘 조금 들어왔어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적극적인 매수가 저는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이대로 시장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밤 미국 정시가 경기 부양책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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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그것까지 꼭 참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이 영상을 음성으로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에서 이상로또는 빨간주시 검색하시면 음성으로 무료로또 들으실 수 있고 거기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힘이 납니다. 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은 준비해봤는데요. 일단은 일진 디스플레이하고 SNU 하나 마이크론 세 가지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자 앞서 봤던 것은 인지 디스플레이고 이거는 일진 디스플레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스마트폰 오판과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후반기에 다시 한번 스마트폰 오판이 살아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폴더블 관련 주로 저는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일진 디스플레이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SNU인데요. 자 SNU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SNU가 SNU입니다. 이렇게 서울대 산업협력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고 보면 대학교 안에 기업체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SNU고 우리가 서울대 게시판이 뭐냐면 이제 승우 게시판이라고 해요. 승우 게시판 그래서 이 SNU를 따가지고 이제 승우 게시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SN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S가 서울대의 S입니다. 자 이 회사가 원래는 LCD 분야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던 회사인데 대신에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전환 자체가 좀 늦었어요. 그런데 LCD에서 어떤 분야를 하느냐 증착기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OLED 분야에서 증착기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일본의 도끼사라는 곳 캐논의 자유사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점유율이 99% 이상입니다. 그걸 이제 LCD 분야에서는 SNU가 담당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디스플레이가 SNU에 대한 지분을 모아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렇다 보니 이번에 삼성디스플레이가 철수를 이제 LCD 분야에 철수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SNU가 새로운 산업에 대한 동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한 지지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자 안에 기업에 대한 내용을 작가는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이 SFA가 현재 지분을 37%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삼성디스플레이가 3.1% 보유하고 있는데 평균 단가 만원대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지금 높은 가격대에 들어와 있던 물량이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새로운 신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요. 상당히 조가는 많이 빠져서 내려왔고 예전에 유명한 기업이었지만 이 기업이 그만큼 산업이 세태하면서 많이 빠졌다고 보고요. 대신에 지금부터는 좀 더 추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일진 디스플레이도 지금 꾸준하게 원래는 기간에 대한 움직임이 들어왔던 기업이었어요. 이제 고가군역에서 기간의 움직임이 많이 들어왔었지만 주가가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빠져버리면서 지금 주가가 좀 더 크게 빠졌는데 실적에 대한 악재가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기대해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 마이크론인데요. 하나 마이크론은 여기서 소개를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 정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앞에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공략을 한번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나 마이크론을 자꾸 보시면 7월 31일 날 우리 이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7월 31일이면 가격이 여기가 이제 31일입니다.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5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그죠? 28% 급등이죠. 준상한가를 가고 10% 한 40% 가고 또다시 한 번 더 9,000원대가 올라왔어요. 두 배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땐 지금 움직이면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후공정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때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은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 추세를 좀 더 유지를 하지 않겠나 라는 뜻으로 하나 마이크론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3가지 종목도 한번 같이 보셨고요. 자 추천주와 라이브 방송 그런 문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서 수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좀 더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이렇게 선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159-0700번이나 또는 023490-464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매매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8월달에 했던 종목군들도 이제 9월달에 급등을 했던 것처럼 9월달에 했던 종목군들이 또 10월달에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자 그만큼 꾸준하게 뭐 매일경제TV에서도 제가 최고의 승률을 기록했었고 MTN에서도 그렇고 서울경제에서도 1등을 찍고 지금 이제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송국 도장깨기가 진행 중입니다. 방송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도 크게 한번 만들어 보실 분들은 159-0700번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국경제원원의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할인이벤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간 플러스 서비스를 함께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함께 해보실 분들은 여기 0234-04646번으로도 연락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시장의 가파른 반등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